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아모레퍼시픽이 변신 중입니다. 노세일 브랜드로 유명한 설화수의 사은품 증정 행사를 하는가 하면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며 친숙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과 또 디지털 전환 등을 앞세워 추락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지난해 성적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경쟁업체인 LG생활건강이 최고 실적을 거두며 선전한 것을 고려하면 부지는 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창사 이래 첫 희망 퇴직까지 단행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전열을 재정비하고 체질 개선에 한창입니다. 콧대 높던 설화수도 최근 고객 친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고가의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할인이나 샘플 증정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는 구매 금액별로 사은품 증정 혜택 등을 제공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시작과 동시에 품절 대란을 빚었고 준비한 설화수 세트 물량은 모두 완판됐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명품 패션 브랜드 오프 화이트와의 프로테션 박스 이색 협업도 눈여겨볼 행보 중 하나입니다. 국내 기업 중 오프 화이트와 협업한 건 아모레가 처음으로 수익성보다는 기업 브랜드 재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중국과 일본 시장도 염두에 둔 협업인 만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인 셈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올해 강한 브랜드를 육성하고 이코머스 채널 강화와 국내외 메이저 플랫폼과의 협업을 더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늘려 사업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뷰티 왕자 자리를 되찾으려는 아모레 퍼시픽이 반격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